아침 뉴스 곽동수입니다. 2020년 5월 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산 호박으로 직접 만든 웰빙 호박과자 티니 호박과 함께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됩니다. 45일만이고요. 이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뀝니다. 중대본은 6일부터 공식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전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45일만에 종료되는 건데요.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뀝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 관련된 사항은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오늘 오후 4시에 발표한답니다. 개학 11일로 예상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이보다는 19일 이후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정부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의 기본 조건으로 하루 50명 미만의 확진 그리고 감염 경료를 모른 환자 발생률이 5% 미만이고 집단 발생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비율이 80% 이상 유지되는 이런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하다 밝혔었습니다. 이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되면 국립공원이나 실외 체육시설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미술관과 박물관 같은 실내 이런 시설도 열 수가 있습니다. 종교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학원과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역 상황에 맞게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을 실시하는 형태로도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정부의 4.15 총선을 무사히 치르면서 코로나19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의료체제가 코로나19로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확산세가 나타난다면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 받으실 텐데요. 링크가 들어있다면 절대로 누르지 마십시오. 정부나 지자체, 카드사가 보내는 sms에는 인터넷 링크를 없이 보냅니다. 정부와 지자체, 신용카드사를 빙자한 가짜 문자가 나올 것 같아서 다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무언가 누르시면 해당 링크로 연결됩니다. 이게 나온다면 이건 소액결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탈취하는 그런 smsing 문자일 수 있습니다. 일단 궁금하시다면 오늘 오전 9시부터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한글 주소 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kr로 접속하시면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로그한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날짜별로 오브제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아시죠? 마스크 쌀 때 썼던 거 그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생법안의 8일 처리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당은 개헌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당은 진위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직권 상정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여야 합의가 중요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어려워 보이죠? 이번 20대 국회에 이미 1만 5,254건의 법률안이 올려가 있습니다. 이게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하게 되죠. 안타까운 게 종합부동산세법 그리고 소득세법 개정안 같은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 통과가 필요하고요.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법안도 필요합니다. 또 게다가 헌법불합치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건 국민이 원한다면 언제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 발안제도 도입 개헌안 표결을 위해서도 8일 본회의를 입장 소집해야 된다. 원포인트 개헌은 필요하다 하는데 야당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개헌 때문에 그렇다 얘기들 많이 했는데 청와대와 정부는 개헌 전혀 생각 안 한다 밝혔습니다. 강기정 수석 역시 부처개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헌 추진을 당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1일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수석 정부 부처개각설과 관련해서도 부처개각은 없다 얘기했고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가 딱 와서 나왔습니다. 총선 전부터도 그랬고 총선 이후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로지 야당만 얘들 개헌할까보다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했던 태영호가 깨끗하게 사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북소식통보다는 우리나라 정부당국을 신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을 이어가는 대신에 깨끗하게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됐었던 녹색 카트를 타고 공장시찰했다면서 건강이 석연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북소식통보다 우리 정부당국을 신뢰하지 않았었던 그런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와는 다릅니다. 오죽하면 통합당 내에서 김근칙 경남대 교수 송파병에 나왔다 떨어졌다 이 양반이 제발 오버하지 말자 제발 실력 갖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양반이 주인공이죠.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인들 한마디로 그래도 의무는 남는다 속단하지 말고 지켜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알렸습니다.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인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인천 강화군 양사면에서 50만 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내용은 이렇답니다. 꽃제비 지성호 공사태영호 국회의원대했다 이런 전단이랍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50만 장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보냈다고 하는데요. 소책자 50권 500권 들어있고 USB와 SD카드가 2천개 또 1달러 지폐 2천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차명진씨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차명진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적 의혹 안 가지는 게 이상하다 김정은 얘기인데요. 김정은의 유고 의혹 제기한 걸로 비난은 옳지 않다 얘기합니다. 사실 차명진씨 발표는 별로 주목을 안 받고 싶은데 태영호 미통당 당선인과 지성호 미안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옹호했다는 얘기입니다. 유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비난하는 거 옳지 않은데 20일 동안 잠적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지 않는 자가 오히려 더 이상다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험담했죠. 신영복을 존경하고 김원복의 신혼 회복을 하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정은이 20일 동안 숨어서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놨습니다. 뽑고 나서 후회되네요. 오늘부터는 차명진씨 얘기는 진짜 큰 거 아니면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 4선 이하늘의 중진들이 만찬을 가졌습니다. 원내대표 어떻게 뽑을 거냐 이런 건 논의했다는데 서병수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권영세 김기현 박진 이명수 그리고 홍문표 의원입니다. 이 중에 이명수 의원 미래통합당은 분홍색으로 치장한 흑백 칼라 텔레비전이다. 흑백 텔레비전이다 이런 얘기했죠. 김태웅 의원은 투쟁과 협상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5월 8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뽑힐지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쪽은 그림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가운 것은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에는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첫 모습인데 최소한 둥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이건 좀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충남 아하산 가베 이명수 의원 그리고 충남 보령서천의 김태우님 이번에는 tk나 pk가 아닌 충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선거는 이렇게 충남 출신 두 분 말고 주호영 의원까지 같이 참여합니다. 새 원내대표가 당선자 의뢰을 수렴해서 당체제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하는데 총선 패배 당 재검 문제 이것 때문에 김종인 비대회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죠. 21대 국회 기준으로 4선에 이명수, 4선에 주호영, 3선에 김태웅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겠다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당 분위기 생각해서 이쪽은 추대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후보가 세신화되고 앞으로 더 나올지 모르니까 경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사에서는 사익축으로 비춰질까봐 선뜻 나서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아니 사익으로 똘똘 뭉친 당을 무슨 소리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더불어 시민당과 합당을 위한 토론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당원 찬반 투표가 7일과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1일부터 8일까지 권리당원 토론이 진행되고요. 15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합당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 7일 오전 6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찬반 투표 진행합니다. 2019년 7월 31일까지 입당 완료하신 분이 투표 참여 대상이고요. 2019년 2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6번 이상 담비 낙부하신 분들만 찬반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원 자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의종 더불어 시민당 대표께서 양정수권 관련돼서는 오히려 더불어 시민당이 칭찬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큰집에서 온 후보인데 포장하거나 축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절차대로 노력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한 거죠. 과거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싸우면 무조건 집어른이 일단 사과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잘못 따지지 않고 사과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의 작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국회에 가야 된다는 마음 하나로 진지하게 시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해준 더불어 시민당 조사위원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받아들인 민주당도 감사하다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밝혀질 것인데 무턱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고개 숙여 사과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듭니다. 우 대표님 고맙습니다.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당선인이 반복된 화제는 비용 절감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사업주 벌칙 조항을 5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천물류창고 화제 얘기하면서 이게 안전보다 경제 논리가 우선돼서 그렇다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제가 있는데 가격이 3분의 1 정도라는 그 위험성 있는 우레탄폼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위험성이 크다. 이런 지적인데요. 공기는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자격을 동시에 진행하고 이런 걸 막는 조항이 필요하다. 사업주가 본질적인 책임을 다하게 그냥 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징역으로 강화하면 시공사 책임도 더 강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성 산불에 밤새 대응한 공무원과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1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 화상점검회의에서 얘기를 하신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밤새 강풍 속에서도 혼신의 노력으로 산불을 잡아주신 산림청, 소방청, 고성군, 강원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잘 대피하시고 주택 등의 시설 피해를 막아주신 주민들께도 감사드린다 이 얘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밤새 현장 근무한 행정안전부 진희연 장관님도 수고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현장으로 달려가는 총리, 장관이 있다는 게 이 제대로 된 나라인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안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재산 피해가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국방부 역시 고성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소방차 16대와 헬기 10대를 긴급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5.18 40주년이 다가오면서 추모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민주환동 40주년 기념행사 준비 이무리안 행정곡을 트로트나 국악으로 리메이크하는 커버 공모정도 진행 중이고요.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6일부터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5.18 관련 영상물을 13편 상영하는 온라인 독립영화관도 운영할 거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이거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의 저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사진 참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는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8시에 올라갑니다. 주말과 휴일은 제외하게 되는데요. 생활 속 예쁜 장면이나 아침에 보면 상쾌할 사진들 보내주시면 제가 뽑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이나 sms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오늘 두 장의 사진 보여드립니다. 하나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남들 부러우라고 이렇게 커다랗게 트럭 뒤에다가 바리바리 캠핑 짐 떠나시는 토마워크님이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염장을 지르셨습니다. 평창으로 잘 다녀오셨으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한 달 만에 엉덩이 붙이고 먹는 식사라고 좌통님께서 오클라호마에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야 이거 보는데 갑자기 막 저도 미국식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집니다. 자 여러분의 사진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 또 광고할까요? 호박과자 할로윈 기자 만드는 티니 호박이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근데 구독자 39명 동영상 달랑 5개 올라와 있습니다. 웰빙 호박과자 티니 호박 유튜브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티니 호박 홈페이지는 tiny pumpkin.co.kr입니다. 오직 민주당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20년 장기 집권 위에서 오늘 샌드위치 데이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아침 뉴스 곽통수입니다. 2020년 5월 4일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저는 밤 11시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